안면 윤곽 수술 후 연부조직의 변화 개념이라고 제목을 달았는데 이거는 뼈의 위치 이상 또는 뼈의 제거 또는 흡수로 인해서 연부조직이 어떻게 변하는가 그 다음에 수술 후 부종 때문에 수술 후 부종이 생겼을 때 또 이 부종 때문에 늘어진 처짐이 어떻게 생기나 그 다음에 많이들 들어보신 안면 유지인대 지지인대라고도 하고 유지인대라고 하는데요 반면 유지인대가 분리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또 설명하기도 하고요 또는 연부조직, 근육, 침샘의 위치 이상 또는 흉터조직 이게 뭉친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연부조직, 근육, 침샘의 위치가 변하거나 또는 흉터가 뭉쳤을 때 나타나는 연부조직의 변화 이런 것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광대 수술을 하고 여기 광대뼈가 이렇게 절골 부위가 이렇게 함몰된 이런 경우죠 이 부분 보시면 이렇게 줄이 가요 아마 인터넷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광대 수술 후에 여기에 이렇게 눈가 옆으로 해서 이렇게 사선으로 줄이 가요 이런 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다른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광대 체부에서 뼈 유압이 안되고 이렇게 벌어져 있는 경우에요 그러면 이게 벌어져 있다고 무조건 이렇게 패이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피부가 두꺼우면 쳐지지 않아요 저렇게 패이지 않아요 피부가 얇은데 저렇게 조금이라도 비어있으면 키가 나죠 마찬가지로 두꺼운 피부가 덮고 있어서 이러한 뼈 결손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해요 하지만 피부가 얇은 경우는 이렇게 피부에 드러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광대 분류압을 얘기할 때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5mm가 넘어가면 피부 밖으로 드러날 수가 많고 만졌을 때도 움푹 패인 느낌이 있을 수 있다 다만 저 갭이 5mm 미만이면 시간을 두고 기다리자 왜냐하면 한 1, 2년 지나면서 고개 메꿔지는 것도 간혹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너무 불안에 떨지 말고 이런 것들은 그냥 한번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수술 후 부종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환자가 수술 전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수술 후 3주 이게 수술 후 2개월 이게 수술 후 3개월이에요 잘 보시면 수술 직후에 3주째 굉장히 많이 부어있죠 완전히 볼 사탕 문 것처럼 바람 넣은 것처럼 전체적으로 여기가 부어있고 또 여기도 잔뜩 부어있어요 근데 한 두 달쯤 되니까 여기 볼에 이렇게 턱 밑에 부기가 빠지는 게 보이면서 수술 효과로 턱선이 조금 나타나는 게 보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렇게 보리 지방이 부피가 빠지는 게 보여요 근데 여기서 잘 봐보세요 수술 후 3개월인데 오히려 이 부위는 지금 이 부위는 수술 전보다 살짝 빵빵해진 것 같지 않으세요? 이런 거예요 부종도 남아있지만 이 원인으로는 교근이 짧아지면서 두꺼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폐임도 사각턱 수술로 어느 정도 도움을 받는 부위이기도 하단 얘기에요 이 입가주름 여기에 있는 거는 여기랑 별간 차이 없어요 또 팔자주름 이 부위에 있는 거는 한 3개월 되니까 별간 차이 없어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여기는 부어있죠 이게 근육과 머슬, 심샘 이런 것들이 부기가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수술 후 3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이런 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의학적으로는 운드 힐링이라는 거를 설명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 이게 세로축이 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이 가로축은 그냥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건데 1번이 클러팅이에요 이게 뭐냐면 피가 났잖아요 수술하면 그러면 피가 나니까 그 주변에 딱지가 지고 이러면서 피가 먹는 과정 그 다음에 바스큘라리스폰스라고 해서 살이 찢어지고 뼈가 부러지고 이러면 혈관에서 반응을 해서 그걸 낫기 위해서 많은 세포들이 그 주변으로 몰려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바스큘라리스폰스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인플라메이션이라고 하는 건데 한국말로 번역은 염증이거든요 근데 감염하고는 달라요 염증은 일반적인 모든 상처에서 일어나는 정상 반응을 염증 반응이라고 하고요 수술하고 하루 있다가 선생님 저 염증 난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당연하지 어제 수술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들이 한국말로 염증하고 감염하고 영어로는 인플라메이션하고 인팩션하고 이게 좀 구분이 안 돼요 그냥 이상하게 염증은 다 감염처럼 돼버렸어요 하지만 염증 반응이라는 것은 모든 상처에서 벌어지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그래서 한 수술 직후부터 피크를 치다가 한 2주 지나가야 이 염증 반응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큰 붓기를 얘기할 때 우리가 최소 2주는 지나가야 염증 반응이 조금 소강상태에 들어간다 그래서 25일 한 3주는 넘어가야 염증 반응은 어느 정도 끝난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염증 반응이 붓기를 만들어요 막 세포들이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막 몰려들어서 나쁜 놈 잡아먹고 빈대 메꾸려고 전쟁을 치르는 관계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인플라메이션이 일어났다 그러면 부어요 부종이 일어나는 건 이걸로 설명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스카포메이션이라는 건데 뭔가 낫게 하려면 일단은 흉사를 만들어요 우리 몸은 흉사를 막 만들어서 그 흉살로 빈대 메꾸고 금간대 이렇게 메꿔가면서 거기다가 흉살로 단단한 섬유조직으로 막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찢어지어도 꼬매면 처음에 딱딱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흉사를 막 만드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게 스카포메이션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5번은 엡셀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은 우리 수술하고 윤곽 수술이나 찢어지거나 했을 때 꼬매고 실밥을 언제 뽑는지 보면 피부는 보통 한 7일 그거는 완전히 이제 피부 표피가 붙었다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실밥 자국 안 남으라고 조금 일찍 뽑아요 근데 입안 상처 같은 경우는 보통 2주에 뽑거든요 그래서 2주 정도 되면 열흘에서 2주 정도 되면 엡셀라이제이션에서 표피가 붙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6번은 컨트랙션이에요 스카포메이션이 이루어지는 즉시 이 흉살이 생기는 즉시 컨트랙션 구축도 같이 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끝나는 거는 한 20일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마지막 7번 스카 리모델링 그럼 스카포메이션이 여기서 끝났다 해가지고 이제 스카는 없다 이게 아니고요 계속 만들어진 게 여기까지 그러면 스카가 계속 누적돼서 막 이만큼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누적된 스카가 흉터가 흉살이 리모델링 되면서 살살살살 없어지고 이렇게 부드러워지는데 걸리는 시간을 이 그래프에서는 1년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이 과정이 끝나야 우리는 그래도 다 나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또 다른 그래프에서는 이 리모델링을 보통 한 2년까지 보기도 해요 그래서 리모델링이 시작되는 시기와 이 스카포메이션이 되는 시기 증식기라는 게 결국 스카포메이션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이런 노말 커브들을 이해해야지 이제 효볍 과정을 알 수 있는데 보통 인터넷 상에서 골쳐짐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은 다 수술 직후부터 3개월 미만에서 골쳐졌어요 뭐 팔자가 깊어졌어요 이런 얘기 하죠 근데 아까 그래프에서 보시면 한 한 달 뭐 3개월 이때까지는요 잔뜩 흉살 생기고 막 물려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때는 그걸 가지고 뭐 볼이 쳐졌네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수술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데가 뭉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더 맞죠 그래서 볼쳐짐을 판단하는 거는 최소 6개월은 지나고 한 1년은 돼야 그래도 볼쳐짐이라는 거를 우리가 진짜 쳐졌는지 안 쳐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간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지금 막 빵빵하고 늘어져 있고 팔자 깊어지고 막 볼살 이렇게 돼 있으니까 환자들 입장에서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막 인터넷 찾아보면 볼 쳐졌대 그러니까 볼 쳐진 거야 난 왜 쳐진 거야 뭐 뼈 이렇게 개빗대고 막 2, 3mm 떨어져 있는데 그것도 이상하다고 해서 아 저 분류합인가봐 또 이제 막 생각이 뻗어나가기 시작하죠 그러지 마시라고요 제가 이 그래프 보여드리는 이유는 1년 정도는 마음껏 몸이 내 몸이 하나님이 만들어준 내 몸이 회복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잊지 마시고 그 기간을 힘들게 보내는 사람이 있고 편안하게 기다리는 분들이 있자 근데 굳이 힘들게 겪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